우리 나렉씨를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플래시 나렉입니다. 나렉씨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여기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플래시 나렉씨가 오니까 제가 무대 올라올 때는 카메라를 내리고 있다가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진정한 셀럽인데 지금 오는 거거든요. 정식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플래시에서 리더와 내부 맡고 있는 나렉입니다. 제가 오늘 스페셜 MC로 벽 뒤에 오빠랑 같이 왔는데 정말 재미있게 잘하고 갈 수 있도록 너무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이소비를 하다가 보면 나렉씨가 또 말을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도 기대가 되고 오늘 사실 다수로서는 무대가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긴장되는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긴장되는데 워낙 잘 받아주셔가지고 오늘 좀 마음 편하게 왔어요. 아 그동안 가수했으니까 잘 받아줬던 거고요. 왜요? 진행자니까 잘 받아줄 거 더 잘 받아주려고. 그렇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또 나렉씨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첫 번째 게스트 바로 소개를 하도록 할 텐데 그전에 나렉씨가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 스페셜 하트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신발에 그룹이 아니고 혼자 오기의 처음이잖아요. 네 네 네. 조금 조금 너무 포장한 거예요. 뭐가 좀 가는 거지? 예쁘게 봐달라고. 네네. 네네.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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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CD를 들고 있는 나렉씨의 모습을 스틸 사진으로 스틸 사진으로. 스틸 사진으로. 포즈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렉씨가 플래시 CD를 들고 첫 번째 포즈. 하나 둘 셋. 두 번째 포즈. 하나 둘 셋. 세 번째 포즈.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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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 나렉씨의 의자는 자체가 색깔을 또 기가 막히게 맞추거든요. 아 정말요? 네. 구주에서 자연스럽고 나서 귀걸이까지 빨간색 보이네요. 포인트를 드릴게요. 좋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어떤 포기 좀 드릴까요? 네. 우선은 좀 저를 예쁘게 찍어주실 수 있는건데. 한번 물어볼게. 나. 나 좀 예쁘게 찍을 줄 안다. 세요. 많으세요. 많으세요. 예쁘게 찍어주시고 계신가요? 세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아 우리 선생님. 아우 네. 카메라가 없는 것 같은데 예쁘게 찍는다고. 아 있어요. 휴대폰 카메라 있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주머니에 손 놓고 딱. 하신 줄 알았는데. 네. 하나. 네. 자. 예쁘게 찍을 줄 안다. 찍을 줄 안다 선생님. 아우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받아주시고. 또 어디 계십니까? 또 어디 계십니까? 어. 너무 이쪽만 아픈 것 같습니다. 자 이쪽도 한번 보시죠. 어 이 분. 어 이 분. 코플리에요. 커플이에요? 어. 커플. 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유. 아 육미넬터리들. 네. 이쪽도 한번 좀 답글해주시면. 여러분. 예쁘세요. 아 네. 네. 하늘 아만들. 네. 하나 남았습니다. 자 하나. 하나. 하나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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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아부 아 저는 이분께 가졌지 이분, 이분 비, 비, 비 모자 쓰신 분 네, 아 그렇게 비용이죠? 아 저분이 제가 전달하니까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셨는데 저도 사실 전달하니까 기분이 안 좋아졌다는 상태로요 자, 그러기엔 불구하고 우리 또 나레씨에 그 여러분들 하수도 이쁘게 숙여주시고요 그리고 나레씨 그러면 첫 번째 게스트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까요? 네, 첫 번째는 은하진씨가 준비를 하고 계세요 네 라고 큰 박수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받아주세요 첫 번째 무대, 은하진의 무대입니다